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재명 씨는 뭐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입장이죠 봐주려면 조선중앙동화가 여러분 입을 다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안 다물고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여러분 한 일의 핵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허화권을 사용해가지고 특정 여름 업자들의 사익을 극대화시켜주고 그것이 얼마만큼 리베이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 첫 건들이 받았는지 그거는 뭐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맹하게 안 했지만 확실히 특정 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가지도록 밀어준 것은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 공소장에서 뭡니까 미래의 미완의 과제로 그냥 결론은 안 내렸지만 확실히 뭐 좀 민간업자들이 많은 개발익을 누릴 수 있도록 몰아준 것은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나무귀라든지 유동규라든지 이런 사람의 정언으로도 확인됐지만 다른 하나는 이번에 나온 것이 자기가 쓴 sns의 그와 같은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과거 sns로 남긴 글들이 이번 검찰 공소장에서 베임헴이 정거로 채택됐다 그 시점 시점에 정치인이니까 글을 남긴 거죠 그 글들이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서 이러면서 정거물로 채택이 된 겁니다 2015년 7월 17일 페이스북 lh공사는 대장동 황금알 낳는 사업을 자금난을 이유로 포기했다 본인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걸 안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걸 알면서도 성남시 산하에 있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함께는 1900억여 년 정도의 확정 이익만 하고 나머지가 모두 다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협조를 해 준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다 알고 있었으란 뜻이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10일 블로그 5천억 원대 입건이 보장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개발하게 lh공영개발을 포기시켜달라는 정탁을 받고 신영수 씨 등 친동생이 뇌물 2억 5천만 원을 받고 그럼 여기 딱 나오네요 5천억 원대 수익이 발생하는 수사업인데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 무슨 52억인가 먹고 떨어지겠냐 본인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2018년 1월 29일 페이스북에 판교와 분당사의 노른자 땅 대장동 전답 30만 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이익이 얼마쯤 생길까요 평당 300만 원씩만 잡아도 9천억입니다 9천억이 생기는데 9천억이 생긴다는 것을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씨가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1800억 정도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먹고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구를 봐주자는 이야기냐 그 안에 뭡니까 그걸 몰아주면 몰아줄수록 이재명 측 지분이 커지기 때문에 아 이 양반이 이렇게 했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2015년 12월 4일 페이스북을 축구단도 당연히 내 정치에 활용한다 행정능력을 보여주고 지지를 얻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라든지 앞으로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축구장도 다 이용하고 축구단도 다 이용하고 이렇게 다 정거로 남겨진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과거에 이재명 씨가 직접 쓰고 남긴 sns 글들이 바로 베임혐의 정거로 채택이 됐다 그런 거죠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빠꾸미들이 다 아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학정 이익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자에게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고도 추가 이익 한 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배임 논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본인 나오네요 5월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조차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공사의 배당률 70과 상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목살됐다 이게 앞으로 법원에서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겠지만 또 모르죠 정간들을 사용해가지고 법원에서 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에서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걸 다 벗어난 사람이니까 두고 봐야겠죠 이렇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는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재명을 봐주겠습니까 이재명이 뭘 그렇게 이쁘게 보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재명을 봐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조국 사태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무슨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건을 수사를 깊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서 다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검사 출신들이 정치적 풍향계에 민감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평균적인 검사 수준에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익되면 수사하는 것이고 이익 안 되면 수사하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적 수사인 거죠 정의도 뭐죠 이익되면 정의가 되고 이익이 안 되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일명 선택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도 조중동이 여러분들 뭐죠 까발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훤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